카지미르 말레비치 검은사각형 1915년 린넨의 유화 79.5x79.5cm 바실리 칸딘스키 원속의 원 1923년 추상 미술은 대상의 구체적인 형상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점, 선, 면, 색과 같은 순수한 조형요소로 표현한 미술의 한가지 흐름이다. 형이나 색은 각각의 고유한 의미와 느낌을 가지고 있어 현과 색의 어울림만으로도 그리는 사람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 모던이즘 이후 장식중심의 미술에서 벗어나 세계를 조형적으로 정의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고 이것이 추상 미술의 원동력이 되었다. 추상 미술의 역사는 19세기부터 시작되는데 1890년 모리스 드니에 회화란 전쟁터의 말이나 나부이기 이전의 질서를 가진 색채로 덮여진 평면이다. 라고 말은 회화가 지금까지 사물의 묘사나 설화적인 표현의 종직부를 찍는 선언이기도 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포비슘에서는 이미 고갱이 주장해온 색채의 해방을 추진했고 퀴비슘은 사실적인 사물을 분해하여 화면에 재구성하였다. 또 미래파는 현대의 급속한 변혁에 일치하는 스피드 감각을 표현하는 관계로 일종의 시각언어를 창조하였다. 1915년 포비슘의 영향을 받은 말레비치는 슈프레마티슘을 주창하며 순수한 형태에 의한 화면 구성을 목적하였고 그러기 위하여 모든 시각적인 대상을 버리고 이것을 조금도 상기시키지 않는 추상적 도형을 가장 간결하게 응축시킨 형태로서 화면에다 배치하였다. 추상미술이 현상의 추출작업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슈프레마티슘의 사상은 대단히 중요한 미술의 가치 전환을 시사하는 것이며 그 영향력은 크다. 러시아 본국에서는 소비에트의 정책 변경과 함께 소멸한 운동이지만 그 이념은 널리 유럽에 있어서의 추상미술의 저류가 되었다. 특히 신조형주의와 바우하우스에 끼친 영향은 무시할 수가 없다. 한편 슈프레마티슘과 함께 타틀린, 로드첸코, 가보, 페브스너 등은 혁명 전후 러시아에서 구성주의를 전개하고 추친하였다. 귀비슘이 시사한 추상적 조형과 미래파가 촉발한 기계주의적인 이념의 영향을 받아 이것을 독자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켰고 더욱 혁명 전후 민중의 입장도 반영하여 미술뿐만 아니고 건축공예 무대 디자인 등 광범위에 걸친 혁신운동을 전개하였다. 모스크바에서 구성주의의 대총합 전시회가 열렸던 1920년을 최종의 피크로 그 해에 페브스너와 가보의 형제가 이 그룹을 이탈하고 이윽고 소비에트 문화 지도 이념의 전환으로 인하여 이 운동은 형식주의라 비판을 받아 러시아에서의 활동은 끝났다. 그러나 그 이념은 유럽에 전파되어 특히 독일의 바우하우스에게 큰 영향을 끼쳤고 또한 제1차 세계대전으로 귀국한 칸딘스키도 1921년까지 이 운동에 참가하였다. 1917년에 테오 반 도스부르크는 레이덴을 중심으로 대스틸이라는 그룹을 집결하였다. 기하학적인 선과 순수한 색채화의 몰개성적인 관계의 기초를 둔 이 운동의 미학은 회화의 몬드리안과 도스부르크, 조각에는 반통계를 로, 건축에는 아우드, 실내장식과 가구의 리트펠드 등 이들이 각기의 분야에서 구체화하였다. 그러나 이 운동이 지향하는 종합은 너무나 유토피아적 성격인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그 이념은 오히려 독일의 바우하우스에게 계승되었다. 1919년 건축가인 발터 그로피우스의 입안으로 독일에서 국립종합조형학교인 바우하우스가 창립되었다. 바우하우스에는 건축을 바탕으로 총합적인 이념에 입각하여 공방을 기본으로 독특한 연구교육의 조직을 갖추어 한 공방에서 형태와 실기의 연구지도가 일시에 진행되었다. 공방에는 벽화, 글라스와 판화 제도 금속 직물 등이 있었고 각 분야에는 칸딘스키, 클레, 파이닝거, 마르크스, 모홀리나기, 무해 등 전의 미술가가 형태의 연구지도를 담당하였다. 예술의 자유에 대한 나치스의 정치적 압력이 강화하게 되어 바우하우스도 사학교로 격하되고 베를린으로 옮겨졌으나 이윽고 폐쇄당해버렸다. 그러나 그 이념은 현대미술의 여러 분야에 매우 큰 영향을 끼쳤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추상표현주의가 미국에서 활발한 전개를 보여 유럽에 역수입되어 앵포르멜 운동을 낳게 되었다. 추상미술은 그 표현에 있어서 엘리멘터리즘과 자유추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말레비치의 쉬프레마티슴과 몬드리안의 신조형주의로 최소한의 형태와 색채로 기하학적 형태를 추구하여 차가운 추상이란 별명을 얻었으며 후에 디자인 분야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후자의 자유추상은 뜨거운 추상이라 하는데 직관의 감정에 의한 표현 때문에 1차 2차 양대전 사이에는 쉬르레알리즘의 빛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제2차 대전 후 미국에서 활발한 전개를 보여 유럽에 역수입되어 앵포르멜 운동을 낳게 되었다. 이 문서에는 다음 커뮤니케이션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 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